양기대가 낙천했습니다. 사실 숨은 수박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고 한 달 전 상황만 해도 다른 수박은 다 경선해서 낙천해도 저는 양기대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김남희 후보의 가산 25%를 받기 때문에 만약 양기대가 하위 10%에 들어가서 패널티 30%를 받았다면 김 후보는 35%만 득표해도 승리라서 이 가능성이 유일하다고 봤는데 양기대는 아무래도 하위 그룹에 속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경선에 참여했으니 무소속도 나오지 못하고 이거 이렇게 된다면 남은 수박인 전해철과 박용진도 사실상 낙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남은 경선 소식으로 우리 7층이 더 활활 타오르며 정치 효능감을 얻길 바라면서 추가로 즐거운 소식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mbc 스트레이트는 알리와 태물을 집중 조명하며 혁신이 꺼진 한국의 심각한 현 상황을 지격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해서 선배님들께 보고드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on 삼성 sdi 등 배터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도 링더스다이 brd 같은 중국 업체들에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위기입니다.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고 여기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고공행진을 하고 인텔도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대행하는 파운드리 부분 본격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나아가 대만 tsmc는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고 일본과 연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오히려 이권을 내주는 등 호구짓만 하고 있다는 식으로 mbc는 우회에 지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번 선거가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긴급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관련해 화제가 된 말씀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예보 우태경 기자이고요. 심판론 구도 외에도 다른 전략과 보관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국정실패라는 점도 변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기미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지형은 동일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무시하고 그야말로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느라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라의 미래에 죄를 뿌렸습니다. 경제 폭망, 인생 파탄, 한반도 평화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까지 도대체 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권을 위임한 국민들은 이 잘못된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책임을 물어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무대책하고 이렇게 국민의 삶에 국가의 미래에 무관심한 정권이 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거나 확대할 수 있다면 그게 온전한 민주국가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저는 현재 판세를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든 저들이 공천 문제로 이슈를 키워 판을 흔들려고 하고 있지만 이건 어렵습니다. 공간이와 지도부의 완전한 파탄 선언이나 또는 야당 내 유력한 대권 후보의 사실상 분당 선언 정도는 나와야 가능한데 이게 지금 민주당 공천에서 나왔습니까? 낙지요. 지지율이 이 정도 수준인데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건 영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민주당 경선 평가하면서 사천 논란이니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3월 중순에 공천 끝나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결국 여론은 용산가 국힘에서 예측했던 정보직을 그대로 민주당 우세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은 경선이 우리 지지층에 큰 사이다를 주고 효능감으로 이어져 윤석열 심판 구도를 굳히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언어발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